안녕하세요. 정암환 씨입니다. 저희가 조금 앞서서 미리 하반기 운세를 한번 볼게요. 이민년 하반기에 무조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하면 그런 운세, 나이를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미리 보는 운세인데 이민년의 하반기를 따진다고 보면 내 운이 소원을 들을 수 있는 것, 결혼 못한 사람, 사업하시는 분들 등등 있잖아요. 쉽게 얘기해서 36세 정묘생, 그래도 힘든 고민은 누구나 다 넘기고 그랬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차근차근히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쌓아오는 결실이 이루어지는 해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하반기 운세는.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또 내가 어디에서 잘못이 됐나 미리 짚어가면서 그러고 넘어가면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정묘생들이 운이 열리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힘내세요. 그리고 45살의 무우생분들, 힘든 분들은 힘들었지만 또 생일 따라 또 틀리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내가 한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해년이다. 이민년에는 그렇게 봐요. 그래서 이제 하반기 운에는 내가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일은 꼭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하거든요. 그러니까 꼭 그 소원들을 갖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. 또 50살의 개축생, 마흔은 아홉수 고비는 갖다 넘었지만은 올해 계획을 있다면은 올 봄서부터 잘 계획을 싸가지고선 하시다 보면은 기인의 운들이 들어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을 그래도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올해 이민년에는 그래도 계축생들이 힘이 넘쳐서 모든 것을 내 소원을 이루는 해고 되고 계획으로 착착 잘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말년에 하반기 운은 좋으니까요.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차근차근히 성급히 하시지 마시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짜서 하셔도 좋습니다. 또 기인이 나서 도와주는 해년도 되고요. 그러나 건강은 지금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증세가 있으니까 만일에 혈압이나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신경 쓰는 일은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53살의 경술생,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요. 그래도 꾸준히 한 5, 6년씩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요. 그런데 올해 53살이 올해가 나한테 들어오는 천운이 들어오는 해가 아닐까 싶어요. 경술생분들. 그래서 하반기, 초반기 운서부터 서서히 갔다 하지만 올해는 평등하게 운이라는 게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올해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초년서부터 하반기까지 그리고 하반기는 더 좋겠죠. 그러다 보면 내가 또 힘들었던 고비를 잘 넘어가고 또 계획핸들로 잘 돼서 모든 것이 이제 탄탄대로로 이제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술생분들 힘내시고요. 사업하시는 분들 또 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올해도 하반기에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하시겠지만 항상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는 해년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귀인의 덕이 있고 하는 올해 이미 년 한 해가 됩니다. 경술생분들 힘내셔 갖고 각자 이제 하시는 일에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. 65세 무술생. 힘든 사람은 아주 힘든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올해 년에는 하반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모든 일이 이제 성사가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경사도 있고 뭐 매매를 한다면 매매도 갖다 되는 그런 확률도 크고 또 내가 계획을 해서 뭐 집을 짓는다면 집도 완성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세로 갖다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호명하신 이 나이하고 이띠분들이 올해는 월등하게 내가 바른대로 소원대로 좀 잘 이루어지는 해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나 내가 이제 그 중에 내가 잘 나가는데 또 방해꾼은 있지 않겠어요? 방해꾼은 꼭 있습니다. 그걸 잘 헤쳐나가야지 돼요. 그거는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마음먹어서 그대로 갖다 잘 진행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. 절대로 갖다 남한테 휩쓸려서 그러면은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누가 뭘 한다 해도 내가 나를 지켜가면서 주위를 돌봐가면서 내 출세문이고 내 모든 소원을 바라는 대로 뭐 다 이루어지는 해년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축하합니다. 다들 잘 되셔가지고 큰 대박들을 나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청학만신이었습니다.